안녕하십니까 25주 소장의 우춘봉입니다. 지금 2020년 2월 8일 아침 7시 이쩍저쩍입니다. 지금 일어나자마자 오늘 최동아버님 칠순잔치 있죠? 이렇게 사회 좀 보면서 식순하고 순서를 좀 메모를 다 마치고 영상을 좀 찍습니다. 유성 동학사에 취한 작은 식당에서 오늘 좀 장소를 잡았구요. 가게의 성원은 도덕봉 가든이에요. 훈제우리 전문점이고 새동 부모님 사시는 시골 동네 분들하고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춘봉이 가까운 친구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행사도 좀 진행하고 또 어제는 뭐 방송 첫 촬영 잘 마쳤죠? 하여튼 이짝저짝 있음이 있는데 없음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주어진 상황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쭉쭉쭉 흘러가고 있어요. 아 인생의 계획이 어딨고 생각한 대로 망한다면 인생이겠습니까? 뜻하던 바라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 뽕씨 배미리 오추몽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25주씩 우추몽 좀 이따 행사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마이 하트인께 위로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타르 타르 타르